신세계푸드가 미국에 베러푸즈를 신규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푸드는 미국 현지에 대체육 전문자회사 베러푸즈를 설립한 뒤 관련 지분 100%를 인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세계푸드는 100% 자회사인 베러푸즈에 약 78억 8천만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설립과 출자 시기는 4달 중으로 예상됩니다. 또 향후 투자와 자금 소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50여억 원가량을 증자할 예정입니다. 신세계푸드는 베러푸즈를 통해 대체육 최대 시장인 미국의 선진 연구개발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베러푸즈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대체육 사업의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